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가 마련한 2019 행복바람이 문화축전이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구룡사 주지 적천스님, 금몽함 주지 인보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해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과 원주 중앙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을 위한 성금을 모았습니다. 정념스님은 우리 모두는 제각각 고립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연기의 가르침에 따라 동체대비심인 작용에 이웃의 고통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복바람이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라며 참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